엘리트 여기 두 마리 가면 되겠네요 편하냐 일반 유불이냐 아이 제작 골칫거리 발굴 가능 음 으 으 으 카카 기설생 되게 일찍 나왔네 가껴파 저도 저렴 어휴 야 내 차렷 몸풀기 전투 채면 몸풀기 유빈이 변했습니다 에픽으로 스님 남았습니다 무적 금속화 소용돌이 몸풀 소돌 차세트 소돌 이열 벌떡 일어나죠 근데 절단이 더 센데 모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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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폼터 소용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백년 퍼즐 몽둥이 질 전투장비 타락 전투 체면 전투 장비 타락 발굴 타락 발굴 타락 향 써버려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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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무장해제하는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네 연사 광폭화 악마의 영성 연사 소돌 스네코 아까 짱둥이 질 걸렸대 타락 스네코 억도맨 님면 같습니다 타락 스네코 소용돌이 엘리트 좀 잡아볼까 몽둥이 제일 나오면 좋겠는데 몽둥이 제일 나오면 좋겠는데 이 워 도움빈 어 .. 로 그냥 고대 쿠션 먹을걸 저거 놔둬봤자 쓸모도 없으실던데 타락이니까 흘려보내기 타락 숟가락 숟가락 타락 숟가락 타락 해볼까 기적의 시너지 숟가락 좋아 바로 알아도라네 관로가 있습니다 무장해제 숟가락 하는 것도 어이야 아씨 내돈 내돈 도둔 참아 저거 이긴 날이 없어 저 엔젓 너 뒤졌다 너 뒤졌다 무장해제 당할 준비다 해라 어 뭐야 무장해제 어디갔어 아 소멸이 안됐구나 버려졌구나 이런 부작용이 있구만 부작용이라기보단 그냥 내가 헷갈린거지만 헤헤헤 무장해서 처먹어라 숟가락 타락 개꿀잼인데 저유물 저유물 참호 이 덱 발이 공짜로 넣을 수 있는 덱이잖아 강화 안하고 쓸 수 있잖아 미작업을 해놓자 뭐 강화지 이제 연사? 전체? 갓격파 절단 왜 두장이야 어제 두장 됐어 저거 망할거 나갔다 이제 자전거 309 가진 Chaos 이거 장기 어디 어디 알겠어 여기 이쁘 여기서 잘 놀자 여기 아씨 안탔구나. 아 또 헷갈렸다. 이번엔 안속는다. 숟가락 열심히 일하는데? 참 구러기님가 같습니다. 숟가락 계열 일하는데 진짜? 사흘 내체가? 삼흘 내에 까지만 하죠. 아 하나올까? 사흘 내란다. 한턴 쉬는 잔 메코 장하다 김숟가락 무장해제 안타는 거 왜 이렇게 재밌어 아 큐큐님 반갑습니다 장하다 중튜브 어디가서 가라 빛날배 발굴이 개꿀잼인데 0 곱하기 5 꽃이다 다 탔어 한 장도 못 지켰어 킹기 가더리 절힘 혈안 꼴좋다 칼즈 이도류가 나중에 몽둥이 질 같은 거 나오면 좋긴 한데 이도류 절힘갑 아 이게 타네 가지볶음님 반갑습니다 다 타는데 전기기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하지마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내가 있던 미래에서 내 이름을 불러 아 끔찍해 열사없이 다 삼콘데 해봐요 아니 이것도 상푸야 삼삼삼삼 미싱 게임 전기기사님 감사합니다 누가 차는데 노래를 불러 아니 세상에 열사 포식 포식발굴 포식 이도류 포식 포식 포식으로 피 채우자 판도라 판도라는 지금 태울 거 없지 타격셋 수비둘 아 그래도 판도라 밖에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은 검은 별할까 이제와서 껌별 해봤자 유물 아 어째 코스트 유물에 안나오냐 껌별밖에 없어 보이네요 여기 엘리트 3마리 루트긴 하네 여기 엘리트 3마리 루트긴 하네 여기 물음표를 가야되나 이거 있는데 고민되네 이규준 이벤트가 이 기준바도 돈 쓸 곳 없음 이 기준바도 돈 쓸 곳 없어 이 기준바도 타르 굿 이 기준바도 이리와 이 기준바도 이 기준바도 이 기준바도 이리와 이 기준바도 냠냠냠 사혈... 사혈? 미니 쇠물인데 마지막 한 마리만 포식됩니다 아씨 어 잠깐만 아니구나 스네코라서 광기 못쓰지 숟가락 광기인데 아깝네 아니 영코고 나발이고 광기 써봤자 다시 뽑으면 영코 아니잖아요 아 왜 써 그러면 아 개빡 아 빡치네 신속 버션 쉑 쉑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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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광고는 영코 드는데 광기 받은 카드를 다시 뽑으면 그땐 영코가 아니잖아요 광기 썼을 때는 영코스트지 그렇게 화낼 일 아니죠?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야 전투 재앙비 위압 둘다 괜찮네 전투 재앙비 흘려보내기 강화하려면 위압이 더 괜찮을 수도 있겠고 머검도 괜찮겠네 아... 차라리 머검을 갈까 딜 모질한데 어이구 젠장 부적 1스탱 보자람 어차피 돈 쓸 데도 없는데 전투하고 희귀유물이나 다져 전투하고 희귀유물이나 다져 돋을 데가 없어 흐엑 육강량 개설 흐엑 흐엑 육강량 개설 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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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마주잖아요 엘리트 격파심 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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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엑 흑 흑 흑 아 부칼 들고 와야겠다 아닌가 에 지금 스네코라서 머검이 더 좋긴 한데 흑 흑 흑 흑 차라리 타락이나 한 장 더 나오지 부...칼 미도류 강화자 잠깐만 P608이라고? 어떻게 잡아? 피 두렵게 받네요 피 두렵게 받네요 피되지 피 두렵게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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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었다 이걸 펜촉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쓸모있나? 지금 코스트가 남나? 이도류 말아 전부 0코 띄우면 남은 They're 아니 스크림 슈Cha nel 슈 asi 버프 스크림 의 근데 못 쓴다고? 큰일났네 스네코가 그렇지 뭐 네코네코 스네코 아이스크림 덕분에 조금 낫다 즉이요 타락 좀 쓸 수 있게 해줄게 포식각을 보자 못 보겠네 다 보니까 곤충 박채 이제 준다고? 든 든 든 든 든 든 든 든 든 혈안? 아이스크림인데 혈안 하나 할까요? 타락이 좀 빨리 나와야 될텐데 아이고 이걸 저희들 못먹네 아이고 타락가 더 낫다 개꿀 아이스크림 전등 아니면은 몸풀기 몸풀기 기념품 화영은 지금 상태이상 태울게 없어가지고 좀 힘들 것 같네요 아이스크림 아 맞다 나 스네코라서 안되는구나 스네코 사라지지 음... 근데 타락이라서 상관없지 않나? 상관있겠네 음... 그러면은 기념품은 못쓰겠네 전등이랑... 타바 이드로우 추가 갓 유물로 바뀌죠 근데 저는... 포스트 변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앗 재정 안 사라진다고요? 저 해본적 없음 저 해본적 없음 잘못된 정보여서? 진화다 진화 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니면 획득 순서에 따라 다른거 아냐? 뭐 먼저 먹었냐 애들아 실험해볼까? 잠시만했던 네 아니 루트 집이면 채 아귀자군 통해 하수 난리났네요 어? 계판이요 잘한지다 소돌 조콩 타락 삼락 챔호 챔호 필요 없지 흘려보내기 저거 천천히 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음... 연사 강화? 진화 강화? 잠이나 잘까? 룬 12면체도 보고 12면체택 한 턴이란 12면체택 무광각 안 나오나? 무광각 나오면 얼마나 좋아 folks 처맥투성이 안 좋은 수억인데 아 연수아 빠졌다 어리석은 놈 뭐 임마 14 곱하기 15 안죽죠 펜촉이라도 있음 몰라 14 곱하기 17 238 안죽는다 아 좋아 아니 너무 좋아 음 타락이다 무장해제 개굴 아이 내 진 아니 내 절힘 중요한건데 하나도 안죽어서 치킨 먹고싶어가지고 다 살아서 들어가네 야 숟가락 열심히 일한다 크으 그릴 아우 시계난다 먹지 못하고 깨작거리고만 있습니다 결국 못먹음 이의사오 이의사오 혈안 안타니까 개꿀인데 음 진화 강화할까 이제 많이 넣는 애들 나오는데 혈안은 타락이라서 아니 뭐 며수프리즘을 줘 장난해? 뭐 제거하지? 역시 타격인가? 화염장벽 또 괜찮겠네요 마침 돈도 되고 근데 이건 못잡을거 같은데 딜 딜 딜 모재라제너 이도류 발화 이런거 좀 많이 들어가야 딜이 나오겠는데 아 아 무슨 말이에요? 다음에 다음에 안살리가 없는데 트위치에 하루이틀 하시나 다음에도 프리즘 얘기가 나올것이 뻔한데 스프 크 가방 킹짱 갓째 또 나왔다 나이닝맨 방압입니다 연타 박으려면 넣어야돼 아, 1500시간 동안 눈치가 늘었네 아, 당연히 1500시간 동안 근데 이거 발동 되나? 룬 12면체? 되겠지? 되겠지? 어, 된다, 일한다 아, 코스트 이거 타락 먼저 써야 되지 않나 타락 먼저 쓰면은 1코스트에 손해보는데 이게 맞는 것 같기는 겁니다 백년퍼들도 있어가지고 제발 첨액투성이 제발 허어, 탔다, 다이단 근데 저거 안타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이거 맞아서 백년퍼즐 보는 게 낫나? 아니겠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갓격파, 발굴, 갓격파 아니, 안탔구나 아, 아이씨 헷갈린다 무장해제는 지금 쓰면은 나중에 저거 제가 힘 올리면 풀리기 때문에 어? 어 안되나 이거? 저거 단타 패턴은 너무 시계맞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룬다 에임 좋고 진화 빨리 쓰고 싶었는데 진화는 결국에 안 잡히는구나 아우 64대 미친 심장 진화 못쓴게 좀 큰데 이거 어떻게 하지 진화는 첫 턴에 드로우를 봤어야 했구나 지나만 빨리 나왔으면 훨씬 쉽게 잡았겠다 마지막에 가방 나온 것까지 되게 좋았습니다 타락스네코 아귀 나와서 화염장벽 쌌음 그때 화염장벽은 없어도 됐었던 것 같은데 방금 보니까 무감각 하나 있었어도 훨씬 좋았을 텐데